저희 팀명은 호란도전이고요 팀명을 짓게 된 계기는 저희 팀의 주제가 병자호란이거든요 그래서 대중분들이 가지고 계신 병자호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이거에 대해서 재도전, 재인식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호란도전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전에 체계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대탈출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만의 방식으로 구현해보고 싶어서 좋은 팀원들과 함께 도전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나기 한 30분 전부터 팀장님이랑 같이 전화를 했었는데 합격된 걸 보자마자 너무 행복해서 소리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병자호란을 전공하고 계신 석자가전생에 계신 분을 섭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랑 함께 공모전을 하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이미지화에 탁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의 공간 이미지화를 담당해줄 친구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학술제를 하면서 이 친구가 자료조사에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 친구도 섭외를 해서 각자 분야에 맞게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작품은 사실은 대탈출에서의 방탈출과 그리고 예능적인 요소와 요소를 추출을 하고 그 이후에 병자호란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진행하는 저희는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방탈출을 통과를 하고 탈출을 함으로써 예능적인 요소와 동시에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적인 소재와 교훈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저희는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전공자의 입장인데 항상 역사 콘텐츠와 역사 전공자로서의 입장이 되게 상충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대중들을 이해하고 역사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역사가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더 가깝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근세사라는 병자호란을 다루고 있는 이 공모전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시대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병자호란 자체가 굉장히 침울하고 대중들에게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이 이미 내재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병자호란을 대중이 새롭게 재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호흡 카운트다운 지금까지 호란 도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